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3월 30일날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후 재판에는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이 정인으로 참석해서 정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의 마무리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최승혜 전 총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발언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승혜 전 총장의 마무리 발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입니다 제가 무엇을 노리고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 소문은 일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양심을 속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경심 교수와 친한다고 해도 저는 이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듣는 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교육부 장관한테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 유시민 김두관과의 전화 통화입니다 3월 30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유시민 그리고 김두관 국회의원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언합니다 이들 내용은 그동안 언론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9년 9월 정경심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최사람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난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최승혜 전 총장 진술 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승혜 전 총장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전날에 표창장 발급을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 저의 법률 고문에게 물어보니 총장님도 정경심 교수에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요청했다 이렇게 검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위축됐다 요구대로 보도자료를 만들면 큰 죄를 짓고 공범이 되지 않느냐라고 당시 거절했던 이유도 검찰 조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시민 이사장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하니까 시나리오라면서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김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고 정언한 내용도 검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자료를 잘못 내면 총장님도 다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란 점이 검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최우수 봉사상에 대해서는 상을 수여하는지도 몰랐고 정경심 교수나 조민 씨에게 표창장 관련 감사 인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본 적도 없었다 이것은 곧바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기 임의대로 총장의 허락 없이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정 최우수상의 진위를 묻자 공식 일렬번호와 차이가 있다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또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임의로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조국의 처인 정경심 교수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서 자녀들의 부정 입학에 활용한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그것은 덮을 수 있는 그냥 사실입니다 뭐 꾸미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두 개의 위성정당 가운데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유력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 사정비서관입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사정비서관은 아예 내놓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국의 아들을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맹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신문인데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만들었는지 공수처를 가지고 어떻게 검찰과 판사들을 금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